안녕하세요. 연애우치원 로미언니입니다. 지난번 노산 관련된 영상에 많은 분들께서 의견을 주셨는데요. 한 임산부께서 실제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38살 임산부입니다. 자연 임신인데 제가 가입한 11월 출산하는 어플에 전국의 엄마들을 보면 30대 예비 엄마들이 많은 것 같고요. 40대 분들과 20대 후반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30대 분들이 유산하는 글들이 종종 보입니다. 30대 임산부들은 임신 중에도 대부분 일을 하더라고요. 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만으로는 36살이라 노산이라고 생각하는데 40대 임산부들은 제가 노산이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첫째만 낳을 거고 둘째 계획은 없습니다. 40살 이상으로 결혼하는 여자분들은 그냥 딩크로 사는 건 어떨까요? 임산부 어플에 40대 분들도 있긴 한데 솔직히 장애 아이가 나오지 않을까 남의 애지만 걱정됩니다. 결혼하실 여성분들은 30대 초중반에는 꼭 결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대에도 유산을 은근히 하니까요. 20대 산모가 유산했다는 글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분들 초혼 연령이 이미 30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첫 임신과 출산 시기도 30대 초반, 중반일 수밖에 없는데요. 임신과 출산이 노산으로 잡히다 보니까 예전에 비해서 자연 임신이 되는 비율 자체도 줄어들고 있지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쳐도 기형아의 비율도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발표된 기사 또 한 가지는요. 오는 2027년까지 서울의 특수학교 한 곳과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250개가 신증설된다. 지난해 기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1만 3,36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과정에서 특수학교의 과밀률을 해소하겠다는 목표이다. 2025년에 중랑구의 지적장애 학생 대상인 서울동진고등학교가 설립되고요. 2027년까지 모든 서울구의 특수학급 250개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출생률은 날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 장애 아동에 대한 특수교사나 특수반 신설은 늘려나가겠다는 발표가 된 거죠. 참고를 할 만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가져와 봤습니다. 노산을 하면 기형아 유전병 확률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운이 좋아서 정상 아동이 나온다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거나 지능이 좀 약하거나 운동 능력이 둔한 아이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젊었을 때 출산을 했던 여성은 나이가 들어서 출산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초산이면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명 유지에 불필요한 신체 기관이 퇴화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도록 임신과 출산이 경험이 없는 여성은 몸이 스스로 임신 출산에 필요한 신체 기관을 퇴화시킵니다.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은 폐경기도 빨리 온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 건강하고 똑똑한 나이가 나올 확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다음 의견입니다. 저도 이 노산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아서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외국의 논문 같은 것도 찾아봤습니다. 애초에 분자생물학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노산이 문제가 되는 게 단순히 난자의 나이만 어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착상 후에 태아의 환경, 즉 산모의 몸 상태 또한 배아가 자라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려운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산모의 신체 나이와 태아의 관계, 산모와 태아 사이의 호르몬 균형의 메커니즘, 이런 것부터 태아의 발현 조건,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아무튼 그 논문들을 읽으면서 느낀 것은 임신은 무조건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지고 불리해지고 태아의 악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시선이 변하면서 나이 든 여성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려는 방어 기제로 나이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도한 게 보이는데 말씀드린 것은 지극히 생물학적인 사실에 관한 부분으로 그 어떤 과학자들도 다른 의견이 없는 부분입니다. 남자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거기에 맞게 남자들은 생물학적으로 매력적인 여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를 찾아봤을 때 선천성 기형아의 출생이 많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흐름인 것 같다. 이 부분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임신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나이의 중요성, 건강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상기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반박한 그 기사도 있습니다. 팩트체크라는 그 뉴스의 기사인데요.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는 단순 진료 실적 기록만 보유할 뿐 실제 기형을 가진 아이의 수는 따로 집계하지는 않는다. 2008년에서 2014년 사이 국내 기형아 출산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한 임종한 이나대학교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서 국내 기형아 비율이 16%에서 21%까지 이른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실제로는 3%에서 5% 사이로 추산된다며 이는 세계적인 평균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했다. 2014년에는 100명당 5.6명으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세계의 기형아 출산 비율은 매년 6%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고 설명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의견 남겨주시면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